새해 첫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올해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은 충격과 혼란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편안하게 되기만 축복할 수도 없는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며 살 수 있다면 상황에 어려워지는 일 또는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되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2021년 새해 오직 순종만 하며 살리라 하는 분명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키르케구르는 예수님의 찬미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달려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성경에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사울왕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왕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라면 순종에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아말렉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왕은 그것을 아주 소홀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악악왕을 생포해서 끌고 오고 많은 소와 양떼들을 그냥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후회를 하십니다 사울을 세운 것에 대하여 사무엘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그는 정말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모욕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분이 났으면 나발과 그 무리들을 가족과 함께하는 종들을 다 죽이겠다고 가다가 가다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막아서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당신이 잘 될 때의 큰 흠집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돌이킵니다 사람이 화가 잔뜩 났을 때 그렇게 돌이킬 수 있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들을 동원하여 수색하고 찾아다닐 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깨닫고 죽일 수 있는데도 두 번이나 다 살려줍니다 그 결과는 다윗이 짐승처럼 쫓겨 살아야만 했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바세바와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결국은 데려가십니다 그 일을 알고 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던 다윗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 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봅시다 그것이 어떤 해가 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고 불순종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어렵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믿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에 참여했었습니다 600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들이 몰려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시간 하루하루가 정말 놀라운 은혜였는데 마지막 폐회 예배를 준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은혜 받은 유학생들이 코스타가 끝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나는 얼마 안 가면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2021년은 정말 새로워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올해라고 뭐 특별할 게 있겠어 예년과 똑같겠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동안의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안 됐다고 그동안의 내 경험이 실패였다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이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고린도 우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2021년 오직 순종만 하며 살리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살리라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결심하는 일 항상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아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순종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2021년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하게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순종이 다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스 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었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으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죠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1년 오늘이 3일입니다 1월 3일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벌써 좌절에 빠진 분이 있으실 겁니다 새로워진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못 살았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진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게 해주실 분도 주님이시니까 10편 119편 35절에서 37절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길 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새해에는 이 구절을 따로 여러분 때에서 기록을 해두거나 또는 출력을 해서 항상 기도를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CCC의 김중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쓴 컬럼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의 그 심정,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구구절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장의이고 싶다 나도 성몽이나 식몽, 개꿈 같은 것을 꾸기도 하지만 내 많은 꿈속에 예수가 있고 41일 금식기도 할 때도 밥 먹는 꿈보다 예수 꿈을 더 많이 꾸었다 일생에 두 번 의식이 죽었다 깨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 깨어났으며 나의 언어의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길 가며 쓰고 밥 먹다 쓰고 자다 일어나 쓴 글도 예수이며 내 딸들을 위해 써놓은 한 줄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내 묘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는 100%이고 싶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열두 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만 싶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갈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과만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첫걸음이고 모든 순종의 완성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사람 앞에 서는 컴플렉스 그게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될까 성령께서는 정말 설교 때 역사해 주실까 그런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 그런 또 의심이 정말 어느덧 다 사그러져 버립니다 놀라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큰 집회를 앞두고는 더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야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항상 경험하곤 합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집회였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집회에 내가 꼭 와서 설교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회의도 있었습니다 역시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답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 교회의 교인 한 분이 매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래전 큰 은혜 체험을 하였으나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였고 죄도 너무 많이 지어서 회개조차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흥회도 사실 어떤 기대를 갖고 참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광고 듣고 아무 기대 없이 참석하였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성령의 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하던 느낌이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너무 죄송했지만 동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성령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생각과 판단만 가지고 결정했다면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겠지요 제 판단과 생각, 느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 어려운 삶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간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내 삶의 도무지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해 저와 함께 오직 순종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만 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솔직히 제 심정은 여러분에게 광고해서 오래 순종만 하며 살리라 매일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순종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보리라 결심하시는 분들 로비에 신청하세요 온라인에 접수해서 등록하세요 이런 광고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실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렇게만 매일매일 살아보신다면 2021년 어떤 해가 될지 지금은 도무지 가늠할 수도 없지만 반드시 간증책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계속 꾸준히 살고 싶어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제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이 저는 솔직히 제가 70이 넘어서면 나는 얼마나 추한 삶을 살까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고집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권위주의자가 되지는 않을까 노욕이 심하고 노여움이 심한 자가 되지는 않을까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빠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심약해지지는 않을까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신으로 마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뭐 다를 무슨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려고 살려고 하면서 제 속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매일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그것을 일기로 쓸 수 있었던 것이 무슨 힘이었을까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과 우리 장노님들과 함께 나눔 방에서 예수동행 일기를 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저 혼자서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일기를 쓰려고 했다면 아마 10년 동안을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동행 일기를 쓰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시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매일 쓰지 못하고 그저 이따금씩 쓰시는 분이 있다면 한 줄 일기라도 좋으니 매일 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나눈 방에서 함께 쓰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에 그조차도 끝까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붙잡아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쓰러지면 내가 그를 붙들어 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살길이 되신다 주님이 바로 그 삶의 본체시다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과 주위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오직 하나님께 순종만 하며 사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적으로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며 항상 주님 기뻐하실 일만 생각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